안녕하세요! 오늘은 너무 많이 지켜먹용 happens 화 Owner 사 niece 기름에 yol 케첼 offs 저녁하고 이렇게 집은 양파 양파를 끓여줍니다. 양파 스테이크 아름다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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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름패트 좀 챙겨올게요 오름패트 좀 챙겨올게요 오름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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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오름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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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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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. 오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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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